한 명이 두 번씩 뛰면 되잖아, 돌아가면서. 한 명이 두 번씩 뛰어가면서. 시키고신면은 지금, 이제 한번 볼게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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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뭔 차이야? 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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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지금 말하네 한번 좀 더 보러할래 아님, 지나치든 못하러 왔어요 영상 봐봐 물을 진짜 다 먹어야 돼 근데 한개가 안 돼 이렇게 한개가 안 돼 근데 또 한이 없어 한개가 더 재밌었어요 하나 오더라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레전드 맨유랑, 맨유 레전드에 지금 현영이랑 하니까 근데 고기의 버튼은 갑자기 스쿨스랑 현영이랑 어떻게 좋아? 그냥 재미죠 박지솔 저주겠지 3대 3대 그 스코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라드 고별전 문태환 애들도 다 미세 앙리에 와가지고 노력했어 앙리에 앙리가 지루 존나까지 아수나를 우리나라에서 통상으로 못하잖아 13번 브런스 아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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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나 10분간 9분간 2분간 4분간 1분간 4분간 솔직히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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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만 잡아, 오른발만 이거는 아스날이 비달 지리코라고 생각합니다 포크바는 안팔겠지, 팔겠는구나 포크바는 아직 안팔잖아 대학이, 포크바는 안팔겠지 가르샤 갈 것 처럼 해 아니 시원, 가르샤 가면 안 돼 말이 돼 근데, 이 시원에, 백백 커브 아니 우리는 말해서, 투프 스타일이 나면 투프 파는 안해도 안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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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마한 차비로, 여기로 줍게 맞추덕 차비로, 여기로 줍게 맞추덕 안해가지고 여기가 마지막에 5명을 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번엔 5명을 더 잡고 있습니다. 2명은 더 많습니다. 저희는 5명을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7명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랩때로서 10명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2명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진짜 옆에 참고싶네 그때 또 애들이 너무 못댔어 대박이야 악의 애기 다 오른발만 살았어요, 다 오른발만 살았어요, 다 필요없어요. 다 오른발만 살았어요, 다 오른발만 살았어요. 다 오른발만 살았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형은 그냥 입고 그래 또 차요! 붙어 붙어! 너무 many times oto outro 연습중 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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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레알 피를롤다, 레알 피를롤 잘 먹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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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피도 바꿔주세요 포스피도 나가는데, 포스피도 나가서 공부하면 안 돼 이 형 지금 저러서 원코드 못 썼잖아 문진이랑 세영이 알 수야 좀 빨리 세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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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영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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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스토크 스토크 내 앞에, 앞에 대중해서 그러니까 오른발로 붙잖아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재경아 네가 많이 움직여야 돼 공 안 와도 조용히, 움직여 다시요, 다시요, 다시요 너무 안쪽나게 움직여 컷, 컷 컷 대구성, 들어가야 돼요 컷, 컷, 컷 컷, 컷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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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드릴 거울을 모르는 게 좋습니다. 하늘에 들을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들을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잖아. 15분에 15분에. 7분 남았어, 7분! 7분 남았어, 7분! 많이 남아 경기가 재미없으면 7분도 잘 넘는거야 경기가 재미있어야지 빛이 나지 야, 차고! 야, 좀 차고! 7분 남았어, 7분! 필드골 야, 보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나 보자 기축하고 사장, 5분 남았다 러닝 지금 김 빠는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우리도 교체해 우리도 교체 야 전방 압박 좀 해줘 같이 좋지 다시 다시 재돌아 다시 화이팅 아니 안 되는 거 해야지 배워야지 아웃사이즈 아웃사이즈 어떤 얘기해? 너무 위험해 승차가 안 돼 승차가 안 돼 승차가 안 돼 진단 부끌 pros 야 네가 때리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김종말 begging 정말로 박혀있어. 이름이 정말로? 정말로 박혀있어. 나이스 태세형. 제가 원래 재료명처럼 가만히 박혀있어. 엄청 이루어있어. 움직이려고. 나암마. 움직이네. 양옆에 다 열렸어. 움직이네. 처음에 내가 진짜 뭐라 그래. 질러머라. 그래서 다 남았다. 나이스 나이스. 5분 남았습니다. 자리가 얘기해놓고. 자리에 알아듬야 해. 아예 5분 주듬는데. 어쨌든. 한국맨. 상대방 진입까지는. 늪축구. 아시안컵에서. 매양 늪축구. 간만에 그때 응원한 영국. 어디라는데. 쿠란. 진짜 손흥민. 마지막에 중점골 왔을 때. 이기겠다. 했는데. 나 퇴근도 안하고. 여기다.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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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귀엽다 오케이, 가! 야, 뭐야? 안 좋다. 1대1이야? 1대1 1대1이야? 1대1이야? 누가 이야? 2대2 2대1 권영물 전문하고 있어 풀리에스키 풀리에스키 성유유연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